여기만 남겼네 봐봐 괜찮은 것 같은데? 보헤미안 카페 해미안 씨 네네 저 표정 뭐야? 새치네 한강으로 갈게 우리 한강 갈거야? 지금 날씨가 괜찮아서 비 안 올 것 같아 지금 비가 안 뜨더라고 사진 좀 괜찮다 응 이뻐 갤럭시는 약간 자동 포장이 있는 것 같아 자동 포장이 뭔가 슬림하게 나와 어 그러네 그치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A BAD TASTE You tricked me to your misery Making me feel unworthy Almost blinded by my eyes 안녕하세요 피터 앨범 작업 믹스, 마무리, 녹음 그리고 등등 작업 들어갑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다 그러니까 오는 게 맞았네 이게 사이가 어려운 거 뭐야? 아니 느낌내기가 어, 느낌내기가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스트릿하게 쳤을 거야 오늘은 드럼 믹스를 하려고 하고요 승현이가 드럼 쳐줬는데 편집하고 이제 테이프로 녹음 다시 받고 할 겁니다 짜잔 짜잔 자, 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승현이가 쳐서 집에선 제가 편집하고 이제 여기 믹스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